오랜만에 초등학교 오늘 갔대요? 나이가 많이 들었다 초등학생들이랑 저랑 20년 넘게 차이 나왔대 아침에 아들 등교하는데 교통 시도 같이 한 번 하시겠습니까? 저 잘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저를 놓칠 수 없어요 오늘 끝나갑시다 바잉 울릉도가 고향이세요? 아닙니다 발령 받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스카우트 된 거예요? 네 여기가 울릉도가 교무실입니다 아이린 선생님으로 오셨으니 아리를 제 자리도 있어요? 지금 벌써 자리에 안 오셨는데 네 그냥 농무도 올려주고 있어도 되고요 인터넷 쇼핑도 되나요? 근데 학교에서는 안 됩니다 아 안 돼요?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푸르 울릉도로 전학원 아이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이제 전학을 온 건 학생이고요 학교 발령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 발령을 받았어요 제가 축구를 하고 있어서 체육 시간에 기본기 가르치려고 해요 지림빨이 여기 있어야 정확하게 찰 수 있어 어? 어?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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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들 속에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